엄마한테 지금 혼났네 누가 방귀 기래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누가 발사탕 먹지? 폼키요 폼키야 폼키가 발사탕 먹어? 왜 자꾸 발사탕 먹지? 방귀 깼네 엄마한테 지금 혼났네 누가 방귀 기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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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자꾸 발사똥 먹어? 홍게 진짜 혼날래? 아이고 홍게 엄마한테 혼날때만 자꾸 졸린척할거야? 홍게 너 자꾸 졸린척해 발사탕 안돼 이야 이리 와 어디서딱 엄마가 자꾸 질려보는거야? 누구 엄마 그렇게 질려보지? 홍게 엄마 자꾸 이렇게 질려볼거야? 으응 엄마가 발사탕 먹지 말라 했는데 풍키가 발사탕 먹은 거잖아 미안해 미안해 닦아 먹으면 좀 풀리겠어? 왜 이렇게 깎아 먹을까? 깎아 먹으러 갈 거야? 풍키 발사탕 먹으면 안 돼 응? 알았지? 깎아 먹으러 갈까? 우리 깎아 먹으러 갈 거야? 엄마 코 먹고 잤잖아 루디도 깎아 먹으러 가자 애교생이 아우 용서해 줄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